중산층이 별거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과 함께 LP를 들으면 그것이 중산층 아니겠습니까? 뮤직 스타트! 그렇게 바닥에 앉아야 됩니까? 사이코패스가 된 느낌이야 보이스를 열심히 보더니 올드보이에서 유지태 같은데?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걸 리뷰를 해보려고 하죠? 오디오 테크니카 턴테이블인가? 오늘은 아주 중산층의 상품 턴테이블에 들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집 인테리어 소품으로 LP를 좀 몇 개 두지 않았습니까? 저랑 좀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리뷰하는 분이 했던 말이 너무 머릿속에 뇌에 꽂혔어 중산층이 별거 있으니까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LP 들으면 그게 중산층이죠 그 말 너무 꽂혀서 내가 안 되겠다 이거는 빨리 사야겠다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해서 냉큼 주문을 했습니다 온라인 최저가 기준으로 한 14만 원 정도 되는데 블루투스가 되는 모델인데 그건 한 25만 원 정도 근데 이 LP를 들으면서 블루투스를 쓰는 거는 너무 뭔가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선 모델을 샀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워? 아니 많이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 오디오 테크니카는 일본 브랜드라고 알고 있고 오디오 관련 전문 업체라고 하고 이어폰이나 헤드폰 위주로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고정주영 회장님께서 이렇게 턴테이블을 들어서 진짜야? 아니지 깜짝이야 오디오 테크니카의 파운드 히데옥 마치시타 완전 자동 벨트 드라이브 턴테이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 BGM을 능가하는 BGM은 안 나올 것 같아 그거 스피커랑 연결하는 거네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RCA 케이블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웬 냄비 뚜껑이 거기서 불판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오 빌리풀 일단 불판을 먼저 씌우고 용어가 너무 고급스러운데 여기다가 드라이브 벨트를 걸어주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걸어주는 식으로 천을 한번 싹 얹 쳐주고 와우 그럴싸하네 그럴싸하네 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어떤 LP를 들어보실까요? 네요거 초록에 네요 아 이게 앞뒤로 다 노래가 다르구나 3번 소식이 있다 소식을 들어야지 소식은 또 나의 싸이월드 BGM이었어 소식 소식 이렇게 하면 되나 스타트? 과연 아 제가 자동으로 올라가피니? 오 이 파이닐 소리, 대박이다 어머나 철이와 미애 같은데? 어.. 니오 목소리 이거 소식으로 바로 갈 수 없어? 다음으로 표현물 올리고 내가 이걸 또 잡아서 이렇게 3번으로 가져가서 얘를 딱 깨면은 오오오오 근데 처음부터 나오게 하려면은 그러면 다시 자기가 잘 맞춰야 돼 제일 가장자리 원으로 근데 그 이 모닥불 타는 그 바이닐술 너무 좋다 다시 다시 하하하하 여간 어려운 게 아니네 이제 얘가 보통 쉬운 게 아니야 오오오.. 그래 이렇게 시작해야지 대박 아 저작권때문에 오래 없을 수 없습니다 음성호 처리해 얼굴 너무 압박이야 근데 니오 형 얼굴 너무 압박이야 이번 LP 구매는 대성공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분하셨네요 여러분도 어서 원공식 4만원으로 중산층으로 어서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중산층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왜..왜 그래 신났어 유튜브 형님이 알려주셔서 이 오디오 테크니카 제품을 사긴 했는데 두 개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LP는 절대 진동에 취약하다 스피커 일치함을 절대 사지 마 두 번째로는 초보자들은 절대로 중국어 LP를 사지 마 저 섬세한 기계이니까 근데 나는 13만 원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생각했는데 더 저렴한 게 많이 있나봐 보통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파는 게 아슈대용같이 예쁜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는 못 쓴다고 우리 LP가 망가지 인덕션 같아 하하하하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LP가 사실은 양면입니다 옛날 카스트 테이프처럼 앞면 뒷면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앞면과 뒷면에 사이드 A, 사이드 B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사이드 A, 사이드 B, 사이드 C, 사이드 D 이런 식으로 앞면 뒷면이 다 사이드 A인 경우도 있지 않나? 내 생각에는 아마 더블 타이틀고 양쪽을 다 나누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사이드 A, 사이드 A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이야, 사이드 A 더웨이 유모, 사이드 A LP가 사실은 양면이었다는 거 흰색 장갑 끼고는 천으로 이렇게 닦아야 돼 진짜 사이코패스 하하하하 샴팡을 딱 들고 있더라 하하하하 여러분 과도한데 네, 빨리 서재 시청해 주세요 하하하하 우리 주로 교량이 있어졌어 우리 주로 교량이 있어졌어 우리 주로 교량이 있어졌어 응